오늘의 시그널은 BB테크입니다. SBB테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했습니까? 하모니 감속기 만든 회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시작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할 때 지금 옵션 걸려있는 거 아시죠? 3년 내에 정말 마음에 들면 이거 그냥 인수해버리는 옵션이 있어요. 인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삼성전자가 지금 워낙에 반도체에서 TSMC랑 너무 경쟁을 하고 우리나라가 시가총리 1회다 보니까 반도체 소식 위주로 다뤄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소식을 보면 입는 로봇, 아이언맨의 실제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는 로봇을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분야에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소식도 있지만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 소식 말고라도 지금 다시 급등은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감속기 빼고 다 내재화시켰다고 했죠. 나머지는 다 내재화시켰어요. 이제 감속기만 사오는 거예요. 감속기 만드는 업체가 SPG 아니면 SBB테크인데 여기서 지금 하모닉 감속기라고 이름 붙은 거 이건 어쩔 수 없죠.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개발을 했고 그 감속기가 워낙에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S 감속기로 바꿀 수가 없죠. 클린엑스 티슈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모닉 감속기를 2013년부터 양산하면서 SBB테크가 감속기 업체로 변했는데 원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쪽에서 옛날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그런 로봇 있잖아요. 투박한 로봇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나 이런 거 하던 회사예요. 그런데 감속기를 하면서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틱스와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키우면서 SBB테크도 수면율이 떠오르게 됐죠. 현재 매년 5만 대 수준의 감속기 캐파가 있는데 연 25만 대로 5배로 늘릴 계획이 있고요. 이게 지금 감속기만 달랑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비싸게 그리고 세트 업체들이 최종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게 어떻게 그러면 변화를 할까 감속기 하나를 팔기보다는 그럼 감속기에다가 모터랑 센서까지 달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로봇을 만들기 거의 로봇을 거의 쉽게 만들 수 있게 모듈로 갖다 파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어디죠? 협동 로봇 시장이죠. 당연히. 레인보우 로봇틱스나 유로 메카나 두산 로봇틱스 이런 얘네가 활동하는 FNB의 협동 로봇에 특히 로봇 팔 관절에 들어가는 그거를 통째로 그냥 뭐 협동 로봇 관절 모듈 사업으로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 훨씬 더 비싼 단가로 당연히 많이 들어가니까 비싼 단가로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FNB를 넘어서서 확장이 돼야지 여기에 모멘텀이 될 거 아니에요. 주가에 지금 뭐 어디가 있냐면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많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탱크나 이런 거 옛날에 전차부대나 이런 데 나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거기 막 3, 4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무슨 모눈종이 가지고 무슨 각도 계산해가지고 어디 발사할까. 저기 표시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누가 그러면 모눈종이 발사해가지고 그거 쏘고 있다가 맞아서 탱크 폭발해서 죽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탱크도 다 원격 조정으로 이루어지죠. 알아가지고. 거기서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모터가 들어가고 감속기가 들어가겠죠. 그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탱크가 무조건 직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 방향도 전환해야 되고. 그렇죠? 포도 원격 조정해서 포가 이제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감속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산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감속기가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다음에 또 어디 쓰일 수 있냐면 치과. 치과가 뭐냐면 치기공사들이 옛날에는 손으로 그걸 본을 다 떠가지고 그거를 가짜 이빨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탁상에다가 정밀 공작 기계를 설치해버려요. 거기서 빨리 만들어서 바로 줘버려요. 하루 이틀 만에. 거기에도 감속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치과 의료기기 부분 자동차 전장용, 방산용 이쪽에도 감속기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 8에만 쓰이는 감속기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5만 대에서 25만 대 5배의 캡파를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가 이끄는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는 게 확인이 되면 감속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이니까 그걸 먼저 투자해도 되는데 후발로 감속기를 같이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감속기 시장 폭발로 기대감이 잃고 있는 SBB테크인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SBB테크가 후발로 올라옵니다. 얘는 정고점이 9만 5천 원이에요. 지금 4만 6천 5백 원씩 원. 절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늘어나죠. 탑픽을 원하시고 선도주를 원하시는 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야죠. 지금 15만 원 근처에 바로 13만 4천 원이 있는데 그런데 후발을 노리는 분은 이 감속기가 후발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같은 데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주를 밑으로 내릴 거 아닙니까? 감속기 필요하다. 너 우리 로봇 8 주문 들어왔으니까 너네 감속기 달라. 그럼 이렇게 낙수 효과로 내려오겠죠. 조선주가 가고 피팅주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SBB테크로 후발로 가서 여기서 이제 5만 5천 원 이상, 6만 5천 원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 후발주로 노리실 분들은 SBB테크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5만 5천 원 이상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